각 이사는 증시 학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학두기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독이 말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 팟빵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 번 뵙지 못하고 녹화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더라도 일주일만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토요일요일 날 아주 힘든 구간을 지나서 이제는 조금 아침 일어나는데 오늘날 일어나는데 좀 나아졌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열나는 것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주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제 주변에 빵빵 터진 주변의 분들도 계셨는데 보니까 대부분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스트레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스트레스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증시 학두기 TV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이거 병 걸리면 보건소에서 먹을 거 많이 갖다 준다던데 저는 안 오네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좀 갖다 줘요. 여러분 앞에 쫙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세금 많이 냈는데 조금 리턴 받는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미국 마감은 지난주 토요일날 간단하게 정리를 중요한 상황들을 해드렸죠. 자 실업률이 어떻게 됐다? 실업률이 이제 완전 고용 수준까지 떨어졌다. 3%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은 행동을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훨씬 더 가시화 되었고. 그 다음에 연준의 양적 긴축. 즉 그동안에 풀었던 돈을 줄이는 것도 본격화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이냐.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 기술주들 떨어진 것들이 계속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국 장전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는데. 자 이 한국 장전에서 이번 한 주를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향후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대차 대조표 축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고 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거시경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점에 유동성과 연관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총매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더니 이게 실질금리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예전에 김경환 파트장하고도 대담회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겠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아 영감을 얻었는데 아 맞다 이거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 동일한 문제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되는지 여부가 자산가격의 앙등과 거의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기조적으로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번 주 상황에서 미국 시장 주요 스케줄 몇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시경제 상황에서보다 더 중요한 건 연준 의장과 부의장의 인준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11일에 파월 의장의 인준 청문회가 있고요. 13일에는 레이얼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줄줄이 찰스 에번스 스카고 연은 총재, 에스터 조지 캔사시티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할 예정이라서 이 연설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휘둘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보면 FOMC 까면 시장 흔들 것이다 라고 지난주 초반부터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연준 총재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더 강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네,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율이 3.9%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파적이지 않을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좀 움직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중요한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12일 CPI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CPI가 높게 나오겠죠.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계속 겹치면 이번 주 한 주까지는 이번 주 한 주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7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조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지난주 떨어졌다고 호쾌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행과 항공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일에는 소매 판매, 수출입 물가지수,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등 주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시간대에 소비자 태도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과연 긴축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 보죠. 12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전년 대비 지금 예상은 어떻게 되냐면 7.1% 상승할 것으로 굉장히 높죠. 11월에는 6.8%인데 이것보다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로 좋은 내용들을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은행주의수가 다시 사상 최고 끝이 근처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미국의 항구도 어떻다? 또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쪽 비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CPI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1월 근원 CPI도 5.4%를 예상하고 있고 전달 4.9%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미국 연준은 이거는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정책 대응책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금리 3번 인상과 통화량 감소 이것으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통화량을 감소시켰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한번 오프라인으로 이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연준의 총자산 흐름입니다. 총자산 흐름 보이시죠? 옛날에 8천억 달러가 2008년도 리만 사태 이전의 흐름이었고요. 2008년도 리만 사태 나면서 이게 증가시키고 증가시키고 증가시켜서 4조 달러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약간 꼬리를 내리죠. 이게 언제냐면 이 꼬리를 내리는 요즘이 2018년 즈음이에요. 2018년 이후부터 내리는데 그러니까 2018년 말에 무슨 일을 했냐면 연준이 실제로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해서 파워루장이 그때 취임을 했었던 때고 그러고 나서 패닉이 났죠. 전세계 증시가 2018년 연말에 패닉이 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던 파워루장이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면서 수습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통화량을 줄이죠. 2019년 내내 총자산을 줄입니다. 연준의 총자산을 줄이는데 그랬을 때 시장이 어떠냐? 그냥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지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서 9조 달러에 이르는 총통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밑으로 꼬부라트리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이것을 밑으로 떨어뜨릴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2019년도에 총통화량을 줄였을 때 주식시장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랬죠.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폭락은 아니에요. 2018년 말에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2019년에 장이 좋았다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겨우 수익 냈다는 생각도 그때 수익을 얼마나 냈지? 하여튼 겨우 수익 냈던 것 같아요. 겨우 두 자리 냈지 않았나 싶은데 10%대?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장이었어요. 19년도 장이. 쉽지 않았던 장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지 여부인데 지금 보시면 총통화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화의 감축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통화량의 감축 속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많이 줄인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줄인다면 시장은 충격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난 번 2019년도에 줄였던 정도 수준으로 줄인다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까?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저만의 의견인데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지를 보면서 줄일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연준의 태도를 보면 시장을 망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가 하방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폴볼코 식의 그런 대응 태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이렇게 줄여나가도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세게 미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있었던 그런 강한 상승세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스탠다드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시장보다는 작년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재작년 그 작년까지 올랐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그런 흐름은 조금 만만치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망가뜨리는 수준의 그런 긴축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은행들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은행들의 대출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관심입니다. 대출이 증가일로에 있다면 시장 조정은 오히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민간에서 대출을 어떻게 해주냐. 이거는 공공에서 금액을 줄이는 거잖아요. 돈의 양을 줄이는 건데 민간에서 공급량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통을 하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은행들을 열심히 대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부의장이 되면 분명히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세게 할 텐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될 건지도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다 따져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변수도 많죠. 그래서 거시경제를 정확히 다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변수가 수많이 많은데 언제 어떻게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느냐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정확히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어떤 변수가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정도의 설정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끝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차 대조표는 축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시장 국면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의 맛을 보았던 자산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긴축을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장 청문회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시차까지는 있어요. 지금 시장이 움직이면 뭐냐면 어? 그거 될 것 같은데 하고 먼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긴축을 시작하는 게 몇 월부터인지 3월부터인지, 4월부터인지, 5월부터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시행까지의 시차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일단 지난주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다우존수는 하락이 거의 없었어요. 0.29%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한 주간 반면에 S&P500 대표지수는 1.87%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4.53%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통화량을 줄였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에 하나의 바로미터를 지금 지난 한 주간의 시장에서 보여줬다고 생각되어 주는데 통화가 많아서 힘을 쓰던 분야는 이제는 앞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영역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크립토커러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오늘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의 새가 약하다가 다시 한 번 꺾이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돈이 넘쳐서 투자하기 좋은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젊은 분들은 필수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있지만 크립토커러시까지 돈이 갈 때는 돈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저는 크립토커러시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화량의 총량을 줄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필수제가 아닌 것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필수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정부도 필수제 중에 하나고 이런데 크립토커러시는 새롭게 생성된 것이거든요. 필수제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립토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투자해본 적이 없어서 크립토에 있어서는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그냥 총통화의 양의 감소가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건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새롭게 생겨난 이의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강한 전망이 있으되 실질적으로 실물에서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난 주말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기차 분야에서 생산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거기에 대한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실물로 받쳐주지 못하는 성장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질 것이냐 여부에 있어서는 핵심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시장 상승 총매 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봤는데 사실은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게 뭔가요? 실질금리는 시중 일반적 금리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은행에서 2%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5%나 그러면 3% 매번 실질금리 손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기업들이 가격에 반영을 시키면 나는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돼. 근데 은행에서 2% 이자 받았는데 그 2%로 커버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은행에 넣었던 게 손해야. 이거를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은행에 놔두면 손해야. 이게 핵심이에요. 은행에 놔두면 손해야. 그럼 어디예요? 뭔가로 바꿔야죠.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 자산으로 바꾸든가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번 팬데믹 이후에 돈을 쏟아부은 모든 국가들이 실질금리 마이너스예요. 은행에 한 지금 천만원, 이천만원 예금하고 1년 있다 보세요. 돈 얼마 받아요? 천만원 받으면 1년 있으면 한 20만원 받나요? 20만원 받기 힘들겠죠? 20만원 정도 세전으로 20만원 받겠네. 그러면 세후로 15.4% 뛰고 나면 15만원 받잖아요? 17만원 받는구나. 천만원 1년 동안 17만원 이자 받으면 너무 행복해. 돈 정말 많이 벌었어. 이런 느낌 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렇죠? 차라리 다른 거로 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사람들을 투자로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총리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되면 다른 일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총통화를 줄여서 일부 투자세 시계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맞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연준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절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5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822%예요. 2.822% 그런데 지금 실질금리 인플레이션율 아까 CPI 보시면 미국 기준으로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현금을 보수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 채권시장도 쉽게 금리가 다시 지난번처럼 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번 국면에서 여러분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채권시장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7대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가 빵빵 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더 튄다면 시장 충격이 조금 더 오래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한국 시장 디렘 현물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디렘 현물가가 올랐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한국이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그렇게 미국 시장 빠졌다고 나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객예탁금 70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줄고 있어서 63조 내외까지 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즉 주식을 사든 뭐를 사든 하면서 고객예탁금 줄어들 것 같고 현재는 67조의 고객예탁금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일단 공모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겠죠. 공모 받는 사람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진행되는 때에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서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 실전 투자입니다. 배진한 우리 대표가 노블리제 배진한 대표가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친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배울 게 많은 분들이 다 저의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21년도에 배 대표 만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 투자에 있어서 배운 거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슬쩍슬쩍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분 만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투자 시계열을 더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희는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는 6개월 안에 승부가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운이 나쁘면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을 우리가 목표하는 그 수익률로 맞추려고 그런 식의 투자를 해요. 그런데 독특했던 건 이분은 시계열이 훨씬 긴 거예요. 4년, 5년씩 된다는 거예요. 시계열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놀랍게도 한 번의 투자 시계열이 4년, 5년인데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본인이 방송에서 한 번 밝힌 바에 의하면 50%가 넘어요. 굉장히 높잖아. 연 50%씩 수익 내면 여러분 금방 부자됩니다. 금방 부자됩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고 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대입해 봤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잘할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하는 방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저 자신의 지난 1년간에 있었던 투자에서 다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틀린 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6개월 기다리다가 너무 답답해서 팔았던 몇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결국 그 이후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넘게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 주식들이 주가가 3배씩 올라가는 거 분명히 이 주식 너무 싸우고 올라가는 게 당연해라고 샀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갖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서 꼼짝도 안 해서 너무 지겨워서 팔았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3배 올라갔으면 적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주가가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더 길게 보는 게 연평균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대표도 그렇게 된 데는 다양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실패 경험이 있었는데 데이트레이드를 주변에서 해서 같이 데이트레이드를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했는데 계속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터널 원두 주식인 대륙재가 그리고 완전 저평가 주식인 국일재지 만나면서 그거를 장기간 가지고 가면서 한 4, 5년씩 갖고 가면서 10배의 수익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자기 투자법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잘하는 사람 거를 카피해서 나한테 반영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배대표처럼 성공한 경험들 있잖아요. 성공한 경험들을 내 것으로 싹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성공했던 내용들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성공했는지는 반드시 기록을 적어놔야 되겠죠. 내가 투자할 때 어떤 이유로 투자를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라는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 방법대로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운이 좋았다면 그 다음번에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성공의 법칙이면 그 다음에 또 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들을 여러 개를 쌓은 사람들이 강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 세계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익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드시는 분이 여기서 승자가 될 것이다. 귀 있는 분은 들을지어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녹화로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한번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긴 시간 할애를 했고요. 이제 오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조금 미정입니다. 지금 오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좀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은 제가 또 여러분 뵈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